제가 가자고 하는 거 갑니까 그러면? 미드코구마요 그런 쓰레기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제발 미드코구마 한번 합시다 제가 가라는 텐트리 로 가세요 아시겠죠? 제가 가라는 텐트리 로 가셔야 돼요? 난입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난입이에요 난입이야 이거 못살려 이거 유성으로 두방 때려야지 제가 가라는 텐트리 로 가시면 돼요 스펠은? 무조건 스펠이요? 당연히 유치하죠 일단 상대방 거 봅시다 상대방 거 좀 보고 일단 유치화 박아놓으세요 뭐 제이스겠지 미드제이스라고요? 탈주해야 돼요 네 미드제이스면 탈주해야 돼요 아니 제이스 라인전은 안 맞으면 돼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 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간호성 있네요 거리 벌리고 안 맞고 궁궁 파밍하면 되지 뭐 그러면 탈진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들라하니 드리겠습니다 탈진이 또 공격적으로 쓸 수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좋아 뭘 좀 아시는구나 대설 안 본다고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 뻥 치시네 보고 있어 저거 시청자들이 자꾸 요즘 몰아가는 거야 몰아간다고? 요즘 채팅 잘 보는데 아직도 저렇게 해서 내 거 안 보던데 형 너 건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응 봤는데 무시한 컨셉이야 알았어 한 번 큐 한 번 침 뱉어보시죠 어? 이거 다 힘든데요 B 한 번 빠지죠 그냥 B 같은 거 그러면 빠져야죠 1레벨 1을 찍었잖아요 네 라인을 밀면 안 돼요 고음이 안 쓰면 되잖아 천잰데? 아니 그럼 안 쓰면 CS 먹을 수 있어요? 안 쓰면 평타로 먹으면 되지 천잰데? 빨리 밀 수는 없어 아 안 돼 안 놓쳤어 안 돼 밀 원 들으면 제이씨 물gli讚 제이씨 사거리가 별로 안 기니까요 네 해치면 됩니다 초반에는 어? kurd veqo 전ilot 쓰고 no 상트 고음이 안 끝났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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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로우마 탈진 걸고 더블 리 안고 침태태 보여 SPEAKER 으, 우리 자신의 완전 중 avant 당신이 때리라는 타이밍에 때렸는데 안 맞은겁니다 덕분에 내가 대신 맞아 주고 그렇죠. 글뀄 bed 아, 저 쩜거음직 아우, 리신 실망, 리신 개실망 위험하죠? 어쩌지 없이 싸운거죠 하지만 제가 질거라는 보장이 없죠 아! 아! 불로 안주는 정글은 뭐다? 뭐하셨어요? 도대체 얼마 안팎이 이건 피해야죠? 지금 안죽지 않았을까요? 2렙궁이었으면 뭐 확실히 위험한데 이건 뭐다? 바텐똥? 패시브 활용? 아아아아 가능? 가능한? 가능한? 너무 빠른데? 더블 버프 뭐하나 더 있는데? 하지만? 빠나가 없네 안맞죠? 어 방금 욱질하셨어요? 이거는 몸이 어쩔수없어요 몸이 반응 안하면 못피하는거 겠습니다 아니 원래 레이싱게임같은거 할때 오호호호호 시 어머니 thinks 자 자자자자자 지끄럽습니다 아 전멸이 없 precisamente 방금 巴 들라내 에이 지려? よ 어 2공이 있네요 공이 없었으면 좋는데 어..재밌네요 아..안지있어 대가리 점멸 믿고 8딜 한겁니다 필요한딜 괜찮은겁니다 제가 원래 여기서 조금 포지션이 살짝 오른쪽인데 졸리는게 여기 껴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을 흔들인거지